자 박충용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돼 뭐해 저거야? 아 문장부터 나와버렸네? 잠깐만요 뭐해 저거야? 왜? 뭐 찾는데? 지우개요 지우개? 여기 오빠가 빌려준다 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어떻게 쓰죠? N.I.G.H.T 오케이 그래서 N.I.G.H.T 오케이 그래서 N은 N.I.G.H.T I.E.O 그럼 여기서 내는 소리만 N.I.G.H.T I 됐고 G.H.T는 소리가 안 난다고 최근에 배웠습니다 G.H.T는 그 흐 소리가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고요 T는 T T 그래서 합쳐서 나이트 오케이 혜원이 뭘 고쳤을까? 오 프렌치 프라이즈 어 혜원이 바로 뭘 틀렸는지 바로 찾네 혜원이 어떤 얘기예요? 문장이 생겼구나 아 나 왜 문장을 몰렸지 네 나이트 나이트 F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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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문장도 해야 돼요? 네 아 만났을 때 있는가? F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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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모닝 그래서 M-O-R 모얼 됐고요 그 다음 N-I-N-G NG는 뭐? NG가 뭐? 그래서 니하고 응 합치니까 닝 됐네 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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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C 으 못 외우면서 응 모후는 모후는 요 잠시만요. 혹시 내가 이걸 왜 못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... 모릅니까 네. 예다 그 날아가니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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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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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-E-N-I-N-G Morning 할 때 있던 링 또 있네 Eve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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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오후가 뭔지 알아오세요 네 알아오세요 그 다음 문장 카드 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청룡이 이어서 오후가 뭐던가요? F-TOLLING V-E-O 어떻게 써요? N-R-V-E 잠깐만 기다려 뭐야 A-F-T-E-R-N-O-O-L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?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? F-TOLL 그러면 얘는? 네 이렇게는? 네 아니 A하고 F하고 합쳐서 무슨 소리야? F F 아니야? F A하고 fu하고 붙이면 F 아니야? F F 그러면 요렇게 세시는 무슨 소리네? 털 그 다음은? 스펠링 n-o-o-n o-o는 무슨 소리네? 오 이렇게 하면 누 누 이렇게 하면 응 약품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만요 대화파트에서 종용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만났네요 패드에서 다 했던거야 근데 못봤는데요 얘는 아 이거 못봤어 뭐라고 하이쌤 또는 헬로우 쌤 헬로우 쌤 헬로우 쌤 만난거야 헤어지는거야 만난거죠 하이쌤 쌤하고 앤하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거 같은데요 하이쌤 쌤 보고 헬로우 쌤 했더니 쌤이 앤 보고 뭐라 그래요 하이쌤 패드할 때 못봤다고? 하이쌤 못봤다고 진짜로? 본거같아 본거같애 너 패드한거 나한테 검사받고 가야되겠다 그 다음에 바이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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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바이쌤 또는 바이쌤 또 C레벨은 단어세트하고 네 내가 분명히 전번에도 보여줬어 보여주면서 얘기했어 내가 어? 어? C레벨 1이란 숫자 두개 있다고 하나는 단어 하나는 문자 어? 두개씩 해야된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뭐? 작별 인사하네요 애니 쌤 보고 어? 뭐? 뭐? 굿 바이쌤 굿 바이쌤 굿 바이쌤 굿 바이쌤 굿 바이쌤 또는 바이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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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있어 이거 이번에는 세미 세미 세미앤한테 바이쌤 자 이번에는 아침 인사네요 폐단할 때 아침 인사 어떻게 한가 설명도 듣고 다 했어 네 어? 초등학교 몇 학년 청룡이? 어? 6학년이 아침 인사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? 아침 인사를 몰라요 어? 아침 인사 뭡니까? 여기 써 있잖아 어딜 봐요 여기 써 있잖아 아침 인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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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클라스 굿모닝 클라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침 인사 하겠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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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굿모닝 클라스 햇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인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regime 아침 인사 아침 인사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여자 선생님이니까 미스를 붙이네요 성은 쿡이고요 그 다음에 오 인사입니다 오후 인사 뭐라고요 오후 인사 뭐라고요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패드 할 때 안 했어? 패드 할 때 안 했는 걸 내가 검사하고 있는 거야? 오후 인사 뭐라고요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저녁 인사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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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랩 ac 오늘 C에 이호화줘 단어랑 문장 세트 다 익힘 학습하고 스피킹 제출하고요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 다 하세요 너도 스피킹 안 했어 어? 어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